오소릭 미니언 아 존나 센해 미니언 존나 센해 아 장막질걸 설마설마했는데 장막미아 어후 쫄깃하면 죽여버릴게요 뒤집었네 저거 뒤집어 가지마 가지마 아따 럼블이 핵충이네 무슨 데 미드럼블을 하지 뛰어봐 저런거 뛰어봐 뛰어보지 스킬 백나가지고 리본 최소 플래시를 빼는 강의였는데 까비요 코조라는 좀만 해라 야 답답해 죽겄어 오빠 아이고 야 저 따는건데 왜 이게 누가 아껴냐 저거를 복장 터지네 폭풍 해가지고 힐 줘봐 힐 터져라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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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민 룰빈 힐 좀 더 힐 와 미쳤네 존나 잘하네 펜탈 퀴 아 누누이 보다 누누이보다 봐 와 300개 띵호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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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누누보다가 고맙다 얘를 들어와야지 누누야 너도 와봐 씨발라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야 룰루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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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빨리 온다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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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조 거져라 아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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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와 굿굿굿 다행이다 아 이거 던져 아 미쳤어 애들 풀발 지렸고 굿굿 아 제발 이거 쳐주면 안되냐 소라가 빨리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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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뭐냐 루시안 여기 슬로우가 커 누구 슬로우야 아 애들아 아 애들아 그만 좀 던져라 진짜 아 잎사귀 존나 힘들어 그만하자 인생사 그만하자 불합하자 자 깼는데 어 자 깼는데 못이 아니여가지고 야 기주의 조심해 넣고 궁 궁 궁 미드쿵 딸피잖아 떨리구나 나 아직 좋았어 누나 왔어 누나 힐 좀 줘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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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줘봐 그냥 드릴 해 시발 누나 왔잖아 누나 누나 좋아 와 존나 인데 리븐 좀 힘들다 에? 아 예어보는 데 쉴드까지 있어가지고 와 누나와 같이 살았어 와 철권 거의 진짜 철권한 느낌에서 방금 존나 오래 싸웠네 둘이서 지랄하고 날 뻔했는데 완전 둘이서 와 아 야 누나 누나 아우 아유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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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비유지 으 으 으 으 쏘라카가 있어 쏘라카가 있어 들어가는거 같애 쏘라카 힐 힐 좀 주세요 힐 벨사 딱 맞고 뒤졌네 아 아 피가 없었구나 아 찡크스 존나 카이팅하는데 이걸 어 젝스 젝스가 사람이 아닌데 타 잡았다 타 잡을 수 있겠다 어 잡나 루시아까지 보영아 좋았어 깔끔하구요 이거 많이 봤다 족발지 많이 하긴 했는데 스테라 떴다 이제 자신감이 너무나 지르는데 리븐 족밥이잖아 개패야지 쏘라카 있잖아 이리와 나이스 샷 좋아요 징크스 잘한다 템 저거 수름칼 누르면 이속이 50%인가 빨라지거든 40%인가 어 이해도가 좋네 저 안 누르고 멍 때리는 짓이 많은데 저 안 누르고 멍 때리는 짓이 많은데 무라지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지 깔끔하면 좋았어 고생했다 징크스 정말 깔끔했다 그럼 추천 다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PC분들 오른쪽 하단에 엄지손가락 변호사이십니다 추천하면 이런 야소 추천하면 이런 야소 만남 아 이제 한번 볼까 콩스 만나면 필패각이네 와 미쳤네 이런 야소 만나면 거의 무조건 짓는거네요 팀은 좋아서 그렇지 깜짝 놀랐네 알키밖에 안 누른거 같은데 이번판 알키밖에 안 누른거 같은데 찾아라 박기 바람